사랑이 편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은 그저 일어나야 한 일이다 세월이 흘러가며 비춰진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말 아 오늘 밤도 오늘 밤도 눈물치면 들고파야 사랑이 신나시는 분들 대같이 박수 채팅 2번째는 빨간 아트로 가겠습니다 채팅샷 빨간 아트 사랑이 가마스는 되는 불꽃은 그러다 사랑들이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은 그저 일어나야 합니다 찬바람 흐러보는 왜 징그릇다 못하니 오늘도 서럽게 떨고 있는 들고파 어느 누가 어느 누가 감싸주냐 들고파 고맙습니다